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의 권한 사업특례를 담은 181개 법조항에 대해 강원주 국회의원실을 찾아 이를 설명하고 법안 발의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81개 조항에는 산림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개선,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특례, 행정과 재정, 교육특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오늘 0월과 평창, 13일 고성과 속초에서 공청회를 갖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개정안 자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181개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을 거친 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